봉준아, 대희선배랑 아직 화해 안 했어? 넌 괜찮아? 내 이제 대희선배 꼴도 보기 싫거든. 근데 대희선배 뭐 하는데? 수업 듣고 있겠지. 봉준아, 너는 대희선배가 그렇게 좋아? 야, 내 대희선배 안 좋아하거든. 진짜 뭐 승진 머리 들어보갖고 그 뭐가 좋다고. 근데 세진아, 니 소개팅 해줄까? 내 같은 스타일 어떤데? 나? 나 너 같은 스타일 싫은데? 아, 맞나? 너 같은 스타일 말고 그냥 너. 내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하면 오드리 헵범 같은 스타일은 안 좋아하겠네. 그치, 나 수업이 있으니까 먼저 갈게. 어, 안녕? 어, 가리! 필기한 거나 보자. 아이고... 짠, 찬바람이 부는데 짠, 딱 거미같이... 뭐 뭐... 아이고야, 큰일 날라고... 아저씨. 아저씨. 이어서 주무시면 입도 나갑니다. 일라이소.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! 누구일까 이거? 대희 선배 와 저번에 부인식 집 계산하라고 했다고 아직도 삐지노? 그냥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면 사과를 해야지 우째 전화 활동 없입니까? 너희 집 전화번호 모르는데 이게 우리 집 전화번호입니다 아니 내가 맨날 전화받을 수 있는데 월요일은 발레 레슨이 있어가 그날만 조금 힘듭니다 아 맞나? 그럼 월요일날 할게 농담 센데? 농담 아닌데 근데 봉선아 예? 아니다 왜 이래 고민이십니까? 니는 그런 날 없나?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거울을 봤는데 오늘은 진짜 내가 봐도 네 얼굴이 영 아니다 그런 날 없나? 아 아닙니다 선배는 맨날 첫날 멋있십니다 니가 꼭 그날이다 아 아 선배는 우째 그리 웃깁니까? 꼭 심영래 가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도 하하하하 심영래 같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잇 뭐라구요? 어 아닌데 Round0 힐링 에잇